안녕하세요.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2021년 1월 22일 금요일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하겠습니다. 본 시간은 미국 3대 지수와 섹터 현황을 확인하고 S&P500 상위 하위 10개 종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 빅식스의 동향과 함께 이날의 이슈 종목과 ETF 종목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감 후 주요 종목에 대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3대 지수 및 섹터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에 따라서 개별 종목 장세를 보였는데요.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0.57% 하락했고 S&P500이 0.3% 하락했으며 나스닥은 0.09%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중소형 지수인 러셀 2천은 1.28% 상승 마감했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11개 섹터 중에 3개가 상승했고 8개가 하락했는데요. 부동산이 0.31%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다음으로 유틸리티가 0.17%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0.12%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금융이 오늘 0.72%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고요. 이어서 에너지가 0.5% 역시 산업재가 0.5% 각각 하락 마감했습니다. S&P500 상위 10개 종목 현황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금융서비스 업체인 SVB 파이낸셜 그룹입니다. 5.39% 상승했고요. 다음으로 에너지 탐사 및 생산업체인 나야몬드백에너지 항암제업체인 인사이트 주택건설업체인 풀트그룹 제약유통업체인 아메리소스버겐 가정용품업체인 클로락스 IT서비스 및 컨설팅업체인 레이더솔딩스 철도운송업체인 켄자스시티서던 엘리베이터업체인 오티스월드와이드 그리고 기술장비업체인 나나허가 오늘 S&P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IT서비스 및 컨설팅업체인 IBM이 오늘 9.91%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업체인 인텔이 9.29% 하락했고요. 수술료용 로봇업체인 인튜이티브 서지컬 디지털 스토리지 업체인 웨스턴 디지털 그리고 시게이트 테크놀로지 지역은행 업체인 허닝턴 뱅크 쉐어즈 철도운송업체인 CSX 염려 및 코팅제어 업체인 PPG 인더스트리스 위성방송업체인 DC 네트워크 그리고 호텔리조트 업체인 힐튼 월드와이드 홀딩스가 S&P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빅식스 동향 확인하겠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위 6개 종목의 동향인데요. 먼저 애플은 1.61% 상승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44% 상승했습니다. 아마존 닷컴은 0.45% 하락했고요. 알파벳은 0.45% 상승했으며 페이스북은 0.6%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0.2%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들 6개 기업은 모두 다음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존 닷컴을 제외하고는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애플의 상승세가 돋보였습니다. 애플은 오늘 27일 수요일 실적 발표를 예정해 두고 있습니다. 전일 모건 스탠리가 목표 주가를 152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올 하반기에 맥북 에어 신제품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또 블룸버거가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6일 화요일에 실적을 발표합니다. 전일 에버코 ISI가 목표 주가를 260달러로 상향한 데 이어서 오늘 시티가 내년 2분기 실적이 전망치를 이번에 발표하는 실적이 전망치를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를 272달러로 유지했고요. 아마존 닷컴은 2월 4일 목요일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일 벤크 오브 아메리카가 목표 주가를 4,000달러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알파벳은 2월 2일 화요일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전일 파이퍼 샌들러가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 목표 주가 2,056달러로 커버리지를 개시하기도 했습니다. 페이스북은 27일 수요일 실적을 발표합니다. 에버코 ISI가 목표 주가를 355달러로 상향 조정했고요. 테슬라도 역시 27일 수요일 날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최근 출시한 모델 Y의 수요가 중국과 캘리포니아에서 상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날 전기차 업종에서는 니오가 6.19% 상승했고요. 샤오폰이 3.83% 그리고 워크호스 그룹이 2.89%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들 빅식스의 마가모 동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플이 0.65% 상승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0.45% 아마존닷컴이 0.04% 하락했습니다. 알파벳은 0.11% 상승했고요. 페이스북은 0.25%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0.06%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이슈 종목 5개 확인하겠습니다. S&P500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금융서비스 업체인 SVB 파이낸셜 그룹입니다. 오늘 5.39% 상승했고요. 티커나 알파벳 4글자 SIVB입니다. 전일 장 마감 후에 2021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2.9% 증가했고 EPS가 46.2% 증가하면서 모두 전망치를 상위했습니다. 특히 투자은행 부문의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5%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장 마감 후에도 0.06% 상승 중입니다. 반면에 S&P500 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IT 서비스 및 컨설팅 업체인 IBM은 오늘 1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티커나 알파벳 3글자 IBM이고요. 전일 장 마감 후에 2021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6.5% 감소하면서 전망치를 하회했고요. EPS는 전망치를 상위했습니다. 클라우드 사업 부문의 성장세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외 부분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가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전일 장 마감 후에 7.32% 하락했었고 오늘 장전 시장에서도 8%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이와 함께 인텔이 어저께 동일하게 실적을 발표했었는데요. 오늘도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익실험 매물에 출입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9.29% 하락했고요. 시게이트 테크놀로지 역시 전일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오늘 4.67%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IBM은 장 마감 후에 0.24%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철도 운송 업체입니다. 켄자스 시티 서던이 오늘 2.15% 상승했습니다. 티컨 알파벳 세 글자 KSU이고요. 오늘 장 시작 전에 2021년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9% 감소했고 EPS는 3.8% 증가하면서 모두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영업 비용 비중이 5% 이상 감소하고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요. 더불어서 2021 가이던스 역시 긍정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적이 예상치보다 저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감소에 따른 순이익 증가와 그리고 다음 분기, 다음 연도 가이던스가 긍정적으로 제시되면서 주가는 2% 넘게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전일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던 CSX는 실적이 혼조세를 보이면서 오늘 정규 시장에서 4.33%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캔자스 시티 서던은 장 마감 후에 변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수술용 로봇 업체입니다.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6.84% 하락했습니다. 티컨 알파벳 4글자 ISRG이고요. 전일 장 마감 후에 2028년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했고 EPS는 2.9% 증가하면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수술용 로봇인 다빈치 시스템 매출이 3% 정도 감소했지만 현재 회복세에 있다고 밝혔고요. 다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2021 회계전도 1분기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시장의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아이비들의 전망도 또한 엇갈렸습니다. 레이몬드 제임스는 시장 수익률 상해와 그리고 목표 주가를 상향한 데에 비해서 SVB 리 링크와 BTIG는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유지하면서 다소 부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7% 가까이 하락한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에 로봇 수술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트랜스엔터릭스는 오늘 14.51% 상승했는데요. 지난 19일 화요일에 로봇 수술용 비전 시스템인 샌헨스가 유럽연합 국가에서 제품 상용화에 필수적인 CE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힌 이후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장마감 후에는 0.01% 하락 중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오늘 비디오 게임 소매 유통 업체입니다. 게임스탑이 51.08% 급등했습니다. 티컨 알파벳 세 글자 GME이고요. 지난 13일에 반려동물 전자상거래 업체인 추의 공동 설립자이자 전 CEO인 라이언 코엔이 동사 이사회에 합류한다고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쇼셀러인 시트론 리서치가 동사 주가의 폭락을 주장하는 라이브 방송을 예고했다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요. 또 미국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레딧의 월스트리트 배치에서 주가 상승에 대해서 크게 회자되면서 오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더불어서 배드벳스 앤 비욘드도 역시 12.43% 상승했고요.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 역시 오늘 17.79%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게임스탑은 장마감 후에는 0.54%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의 ETF 세 종목도 소개하겠습니다. 전세계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아이쉐어즈 러셀 2000 ETF입니다. 티컨 아이파벳 세 글자 IWM이고요. 오늘 1.16% 상승했습니다. 러셀 2000 지수에 속한 2042개의 중소형 기업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2000년 5월 블랙락이 출시했고 현재 운영자산 규모는 654억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수소전지연료 솔루션 업체인 플러그 파워이고요. 전체 비중의 0.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는 0.17% 소폭 하락 중이고요. 또 11개 섹터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섹터에 투자하는 ETF는 리얼 에스테이트 셀렉트 섹터 스파이더 펀드입니다. 티컨 아이파벳 4글자 XLRE이고요. 오늘 0.25% 상승했습니다. S&P500에 속한 31개 부동산 기업 및 리치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여기서 모기지 리치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출시했고 운영자산 규모는 22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아메리칸 타워로 12.83%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XLRE는 장마감 후에도 0.49%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 투자 쪽에서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앰플리파이 트랜스포메이셔널 데이터 쉐어링 ETF입니다. 티컨 알파벳 4글자 B, L, O, K이고요. 2.86% 상승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57개의 블록체인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2018년 1월 앰플리파이가 출시했고 운영자산은 현재 5,5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로 5.61%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는 0.23% 소폭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감 후의 주요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상승한 종목 중에는 산업재 복합기업인 제너럴 일렉트릭이 현재 마감 후에 1.44%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 유틸리티 업체인 나이소스가 1.28% 상승 중이고요. 농화업체인 코테바가 1.05%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금융서비스 업체인 싱크로니 파이낸셜이 0.96% 상승 중입니다. 반면에 하락 중인 종목들을 살펴보면 사무실 전문 리치인 SL 그린 리얼티가 장마감 후에 1.4% 가까이 하락 중이고요. 중장비 업체인 커민스가 1.21%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소비료 업체인 CF인더스트리스 홀딩스가 1.13% 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인 본티어가 1.12% 하락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월 22일 금요일 미국증시 특징 종목 안내해 드렸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